강아지의 정체성 사는 방금 의견 한 번 더 인지하는 공간 새벽에 안이하는 걸 한 번 더 인지하는 공간 오늘의 시작은 랩은 가을 때 랩은 가을 때 랩은 가을 때 쨍 아유, 예뻐 아이고, 새래 응 응 나나나 염증 거의 다 나왔네 응? 맥시롱 맥시롱 아이 잘해 아이 잘해 우리 나나 아우 잘해 응 이게 미국에서 1위 치약인데 응 칫솔 없이 그냥 잇몸이나 이런 데에 약 발라주면 알아서 염증이 없어진데? 그래 치석이랑 이런 거 다 잡아야 돼 염증도 많이 없어지고 들리지? 응 응 응 응 응 응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맙습니다.